오늘 첫번째 시청자분 전화 주셨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이실까요? IS 동서고요. 39,000원에 15%입니다. 네, 39,000원에 15% IS 동서에 투자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3%가 상승한 34,650원 선 10% 손실이시네요. 10% 정도 손해가 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잘 지지하다가 좀 내려갔어요, 그쵸? 네. 네, 201선을 이탈했습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폐배터리 보고 제가 투자를 했는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해서 수익 가능할지 전략 세워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로 IS 동서를 투자하셨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차장님? 네, 일단 IS 동서 같은 경우는 회사는 건설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대부분이 부산 쪽에서 영업을 크게 하고 있는 건설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회사가 폐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부 좀 노이즈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며칠 언제였죠? 6월 14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동일금속 주가를 보시면 동일금속이 6월 14일 급락이 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죠. IS 동서도 이거 뭐 투자 카페에서 리딩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사 비즈니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종목은 이런 노이즈에 걸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S 동서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가 일정 부분 폐배터리, 폐배터리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폐배터리보다는 자동차 재활용 쪽에 어떤 리사이클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내용적으로만 좀 뜯어보면 자회사 중에 ISMT MC라는 회사 자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자회사 연결되어 있어서 인서네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동서가 인서네인트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폐차 네트워크가 좀 돼 있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폐배터리라고 하게 되면 흔히들 얘기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를 사용되고 나서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코어 비즈니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냐라고 뜯어보자면 IS 동서의 자회사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기도적인 부분들로 보게 되면 자회사 중에 ISM 솔루션이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IS, TMC가 전처리, 후처리를 같이 다 해요. 사실 우리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기 쉽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얘네들은 약간 폐차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어떤 모든 폐차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전부 다 IS동서가 수직 계열화가 나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폐배터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현재 노이즈가 많아요. 그리고 업황이 좋은 구간도 아닌 거고요. 이게 보면 IS동서의 전체 연결매출액을 보면 올해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조 1,000억의 영업이 3,200억이거든요. 결국 작년 2022년도 기점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가 2조 2,000억의 영업이 3,40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역성장인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의 현재 주식시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높은 평가의 주식은 평가의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그 비중 정도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 비중 정도가 원금이 3만 9천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 잡아들이기가 저는 일단은 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쌉니다. 멀티풀 3배, 4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 빠지거나 아니면 밑으로 더 내려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버슈팅에서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이 더 주가로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적인 손절 라인은 3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TMC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폐차부터 해서 나중에 이 폐차한 자동차를 가지고 소재까지 뽑아내니까 어쨌든 폐배터리 사업도 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폐차부터 시작해서 폐배터리까지 모든 것을 하는 그 사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미래 사업 가치를 봤을 때 주가가 그동안 연초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해본다면 기업 가치가 얼마쯤 갈까요? 말씀하신 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으로만 봐도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는 건 맞지 않을까요? 지금은요. 이 IS동서가 적어도 2차전지의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주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은 결국은 이 회사는 어찌 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인선 ENT를 보면 회사의 내부적인 수직 폐차 네트워크의 수직 계열화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우리가 흔히들 성인하이텍 같은 회사라든가 폐배터리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세비캠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을 보면 배터리에서 내재적으로 나오고 있는 양극재 추출물까지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IS동서 같은 경우는 ISTMC까지는 내용까지는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폐배터리의 밸류에이션을 비즈니스로는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찍힌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가를 형성하는 요소는 EPS와 멀티플인데 EPS는 결국은 이익이고 멀티플은 결국 시장에서 받쳐주는 그런 성장성을 논하여야 되는 건데 EPS가 이익이 수렴이 된다 하더라도 멀티플이 동반되지 못하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전략 들으셨는데 어떠실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폐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연구를 하시면서 현재 IS동서의 밸류에이션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IS동서 목표가 4만원, 손절가 3만 3천원 제시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